안녕하세요. 경주와 교토. 교토와 경주를 소개할 이상미입니다. 교토와 경주의 장소는 연구의 장소입니다. 경주 한국의 부모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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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. 사실 교토는 일본의 아주 희망한 곳이 있고, 한국의 아주 희망한 곳이 있습니다. 경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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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히 기다려주세요. 정말ảo계의 기념샵 기념샵이네?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뭐 많다 표지법도 없고 이렇게 표지법도 없고 가족들 모두 건강을 위해 가족들은 건강을 위해 가족들은 건강을 위해 가족들은 건강을 위해 가족들은 건강을 위해 예예예 선물이요? 선물이요? 이거 받아도 돼요? 저 하나 드릴게요 이거?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에 뭐 있는 것 어머 이거 뭐야? 어머 교토 이 안에 교토가 있어요 이 안에 교토 있어요 교토 도시 사진이 들어있어요 어머 이 조그맨한 데 안에 어떻게 들어갔지? 아 고래 아 경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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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주에 여러분 아시죠? 굴국사 안에 있는 다보탑 다보탑 그림이 있는 배지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와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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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도 있잖아요 여기 교토처럼 학생들이 수학여행 많이 오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경주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경주가 에이키러 어 이거는 그림인데 이런 것도 있고 요런 느낌 자 이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리가 뜨거세요 다리가 뜨거세요 다리가 뜨거세요 예에이